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러분들의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. 과연 어떤 가수가 수상을 하게 될지 수상자, 제가 최첨단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이 파세트 플레이를 돌아왔습니다. 자, 그럼 박부영씨가 이 이어폰을 끼시면 버튼을 제가 눌러보겠습니다. 아, 여기에서 수상자가 나오는데요? 예, 그렇습니다. 2015 엠들 메시안 유지홀 여자 감상 수상자는 백혜연씨 축하드립니다. 정상자, 영원한 clap Loves전 유에도 설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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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꿈꾸는 지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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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이야 My life is for you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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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미쳤던 꿈, 내 맘 또 끌었네 은투렷다 시간 보고 와다석 전에 내 얼굴은 작은 기억하듯이 나의 견뎌 어, 아이를 사랑해주신 우리 형님께 감사드리죠 어, 노래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이시만 선생님의 반성 고객님의 반성, 고객님의 반성, 고객님의 반성 어, 이제 시작부터 쇼핑배비로 보고 안해줄 건 만났는데 하여하여 한 번 빨리 기회를 만내주시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5. canc의 주제의 미소원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 소연의 편에, 두 번째 소연을 제기할 수 있게 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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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기 아니다몰맨의 best male artist of all best male artist Zion T Qtm JYR 정연 동랄 정연 동랄 정연 동랄 내가 왜 이렇게 정연 동랄 정연 동랄 정연 동랄